오늘 오실 때 얘기 좀 해야 돼요. 네. 따로 물어야 되겠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2번 타자 박인호 선수 타석이 들어옵니다.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1루. 아! 공 놓쳤어요. 1루수가. 일단은. 1루수. 쳤습니다. 1루수 키를 넘기는 안타. 텍사스 안타를 치고 나가는. 어! 2루까지 가나요? 공 놓쳤고요. 2루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 타자 주자는 2루까지. 1루까지. 3루까지.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권구. 와운드엔 김상훈 선수입니다. 준플레오프엔 던지지 않았고요. 신발투수. 이거는 이제 1차전 한 번. 올렛으로. 좌석에는 2번 타자 김종권 선수. 주자 바로 뛰었습니다. 송구. 그러나. 어! 공 빠졌어요. 3루에서 여유있게. 3루에서 여유있게. 쳤습니다. 유격수. 잡았습니다만 한 번 떨궜고요. 1루로 담지지는 못합니다. 뛰었고요. 1루. 2루 송구. 잡았으면 아웃인데. 이거 잡았으면 타임이 완전히 아웃인데. 자유팀인데. 쳤습니다. 유격수 정면. 1루 송구. 1루 아웃.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타석에는 5번 타자. 탁콩. 쳤습니다. 3루수 전진. 아 발 빠른데요. 1루. 1루에서는. 세일. 아아아아. 1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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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지금. 왜냐면. 양희범 선수. 아직 안됐습니다.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조정은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아아아아. 파울. 스윙. 아 나이스. 두 타자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요. 정확히. 바깥쪽. 막아. 갑자기. 2회부터는. 아아아아아아.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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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쳐. 굿장굿의 공격은. 3점 엄퇴로. 마무리됩니다. 타석에는. 8번 타자. 하태성입니다. 100으로 가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2루. 톤스. 1루. 톤스아웃. 1루. 1루. 아아아. 1루공 빠지네요. 타석에는. 9번 타자. 하규호 선수입니다. 지금. 2회. 초. 아니. 2회말. 볼렛으로 출루해서. 도루까지 성공했던. 헌구. 쳤습니다. 우익수. 아. 우익수 좀 아쉽네요. 왜. 아. 왜 전진을. 자. 2루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홈까지. 홈에서. 아. 볼렛. 볼렛. 아. 선수. 오늘. 첫 타석. 볼렛. 주자만루에서. 쳤습니다. 이류관을 가르는. 깔끔한 안타. 중견수 잡아서. 홈꼬라. 홈. 홈. 홈에서. 홈에서. 그리고. 3루주자. 3루주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자. 말씀드리는 순간. 굿장굿의. 1번 타자. 이용복 선수. 타석에. 들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쳤습니다만. 5개는. 2번 타자. 박인호 선수. 어. 아니군요. 대. 아. 대타가 나왔군요. 등번호가. 12번이네요. 어. 대기. 명단은 없는데. 쳤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우익수가. 아. 우익수 놓쳤어요. 자. 그사이. 2루주자는. 3루까지. 타임을 외치는.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선수명단에는. 네. 홍성광선은 분명히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오더지에 지금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네. 스틸타워에서. 스틸타워에서. 바로 지금. 심판위원에게 지금 어필을 했고요. 심판위원들 간의 말씀을 나누시는 것 같아요. 대항 감독님이 합의하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 경기가 재개가. 아. 꿈난 것 같네요. 아. 인정을 하고. 굿장굿에서. 인정을 하시고. 올수록. 대면. 이번에는 계속. 임팡 driven에. 시작ихoid. 출연구원 컨택이 Feedback. 시Give Walkman 그러면 서녁 Otten 앤하는. 이잉 kaz dir앤죠. mark과 조리를 위한 추진명단 Pun Osattle En chocolat. Move Together 왔부 Commonwealth 한번 vê. Chili 루시오. 축제 빠를 풍 freshत ph Sicher.